애터미가 창업 이래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고 기부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해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은 한 1억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큰 금액들이었는데 그래도 한 10배 정도 늘려서 10억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꿈꿔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억 단위가 앞으로는 100억 단위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또 새로운 꿈을 꾸어봅니다 여러분도 꿈꾸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꿈을 가지라고 하죠 왜 꿈을 가지라고 하죠? 여러분 자녀들도 삶에서 꿈을 가지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왜 꿈을 가져야 되죠? 꿈이라는 게 뭐죠? 어떤 작용을 하는 거죠? 이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꿈은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그렇죠? 그 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현실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꿈이 아니죠 그리고 꿈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딱 든다 그러는 분들은 꿈이 없는 분이거나 꿈꿀 필요가 없는 분이 되겠죠 그런데 꿈을 꾸려고 꿈을 꾸는 분들은 현재의 삶이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 가졌던 꿈들이 되게 있었는데 그 꿈을 낮추고 낮추고 낮춰가지고 엉덩이 밑에다가 딱 깔고 앉아서 나는 원래 이것이 꿈이었어 이렇게 사는 것이 꿈이었어 사람은 현실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뭐 이러면서 자기는 소민적인 것이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화살을 쏠 때 아무데나 턱 쏴요 그리고 그 화살이 딱 박힌 데가 가지고 관역을 그려요 이렇게 그래놓고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자기는 소민적인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저 소민 해봤거든요 좋기는 개뿔을 좋아요 하나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이 현실이 정말 만족하는가 아니면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자고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꿈을 꾸어봐야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니까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현실이라는 걸로 만족하자 또 어떻게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결코 동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 비워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마음 비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요 사실 마음이 잘 안 비워져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절망이 있을 때는 그냥 절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라는 걸로 채워가지고 그걸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 어둠이 있을 때는요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을 받아들이면 계속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슴 안에 있는 익숙해진 절망이라는 거 실패자의 삶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삶 소민적인 삶 여러분 평범하기가 쉬워요? 정말 어렵잖아요 평범해지는 것도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평범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당장에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물에게는 주지 않고 사람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죠 그렇죠? 초등학교 시절도 생각할 수 있고 과거의 이런 저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멍때리고 있어요 뭐해? 하고 푹 찔렀더니 어디 갔다가 왔어 그런 경우 있죠 전혀 다른 쪽에 가 있다가 찌르니까 깜짝 돌아오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는 것에 익숙해봐야 우리의 삶은 별로 바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쪽으로만 써가지고는 별게 없어요 우리 삶을 바꿀 수 없어요 과거는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현재는? 당장에? 바꿀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에게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이 다가오는 미래가 어떤 미래만 내게 다가오도록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미래로 가가지고 내가 바람직한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현실로 올 때쯤에는 어떤 미래가 와야 되냐면 내가 바라던 미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법칙이에요 지금 균형 잡힌 삶을 창출하라고 그랬죠? 머릿속에 그려느라고 그랬죠? 지금 균형 안 잡힌 사람이 오늘 저녁에 균형이 잡혀져요 안 잡혀져요? 오늘 저녁에 잡혀지진 않아요 그럼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미래로 가는 거예요 3년 후 5년 후로 가가지고 그 미래가 내가 바라는 미래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명료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 그렸던 미래가 내한테 다가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 중에서요 시간의 초월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면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가가지고 3년 후 5년 후에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다 하는 것을 인생 시나리오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계획하는 미래가 다가오기 전에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조치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로얄 마스터가 됐어 강의를 막 해야 돼 지금 수천 명이 내 산하에서 강의를 들어줄 거야 나는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지금 수천 명 앞에서 강의할 만한 능력이 지금 없으면 아직 로얄 안 됐으니까 로얄 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책도 보고 다른 리더들의 강의도 듣고 준비를 하면 정말 훌륭한 로얄 마스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5년 기간 동안에 내가 로얄 마스터라서 살아가는 삶에 지금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한가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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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로얄 마스터가 현재라는 시간으로 딱 다가왔을 때는 나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거죠 이게 미래를 주무르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아파트 살다가 생각을 바꿨어 전원주택으로 누가 세금 내라고 그래요? 해요 안 해요? 내가 5년 후에 70평 아파트에 살 거라고 오늘 저녁 계획을 세웠다가 내 일 바꿨어 뭘로 바꿨냐면 전원주택 200형짜리로 바꿨어 자 이사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취등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러니까 아파트 살다가 전원주택으로 갔다가 주상복합으로 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주무르는 것은요 비용도 안 들어가고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껏 주물러 가지고 그 미래가 내한테 다가올 때쯤 되면 어떤 미래가 와야 되냐면 반드시 내 의도가 들어가 있는 미래가 내한테 오도록 해야 돼요 뭔가 계획대로 축축축축축 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미리 미래로 날아가서 생각을 하는 것은 오늘의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해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의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로얄 마스터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바빠져요 어때요? 표정부터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지금 표정이 5천만 원 버는 사람 표정이에요 몇 사람 없어 5천만 원짜리가 가끔 보이긴 보이는데 대부분이 아이고 5백만 벌었으면 어디냐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5천만 원짜리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벌 수 있는 에텀이라는 비즈니스를 발견을 했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표정으로 얘기를 해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500만 원 벌고 있는 친구가 너무 부러워 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500만 원 버는 친구가 너무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되거든 나는 개뿔도 없더라도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현재는 바꾸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생각이 3년 후 5년 후에 그 모습으로 가서 내가 지금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으로서 뭐가 부족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충분히 이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가온 미래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바라던 미래가 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 그거는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겠노라 하는 것을요 써라 이거예요 쓰라 이거예요 쓰고 그거를 숨겨놓으면 안 돼요 우선 방에 있는 분들한테 다 보여주세요 보여주는데 그리고요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한테 보여주세요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대충 알아요 여러분도 예상이 될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될 거다? 여보 당신 무슨 차 타고 싶다고 그랬지? 빨리 얘기해봐 원하는 차가 뭐야? 에쿠스야? BMW야? 벤즈야? 뭐야?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어떤 반응이 나올 건지 예상은 되죠 예상은 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면서도요 속으로는 은근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어느 날 힘 빠져가지고 센터 안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에쿠스는 어떻게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계속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놓으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원래 약한 거거든요 하다 보면 힘들면 주저앉고요 안 되는가 싶어서 실망하고요 내가 하는데도 실망해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해놨던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한 우리를 주변에서 붙들어주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큰 소리를 쳐놔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야 너네 앞으로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너네는 너네가 생각하는 거 마음껏 펼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모라면 좋은 부모예요 아니에요? 좋은 부모예요 진짜 좋은 부모예요 그리고요 그 아이들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진짜 돈 잘 벌걸요 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돈 돼요 바보들은 다 남들 돈 된다는 대로만 다 모여 경쟁하다가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 버는 거 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면 진짜 재미난 거 하다가 돈 벌 수도 있어요 안 벌 만큼 아니고 왜? 엄마 아빠가 벌어놨는데 그래서 자 엄마가 아빠가 앞으로 5천만 원 코드 물러줄 테니까 너네는 정말 돈 버는 거 말고 가치 있는 거 정말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좀 돼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저녁에 그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루 저녁에 완벽하게 그려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매달 와가지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면요 이게 완벽해져요 그리고 이게 한 편의 영화로서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 머릿속에 한 달에 5천만 원을 번다는 생각이 철저하게 들어 있으면은 표정, 눈빛, 말투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건지 미래로 날아가가지고 미래를 바꾸고 미래가 다가오기 전에 그거를 미리미리 만지고 손을 대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가지고 정말 다가오는 미래는 내 마음에 드는 미래가 오도록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정확하게 미래로 가셔서 균형 잡힌 삶의 한 편의 영화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